마스터끼야 우지씨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우지씨 잠시만요 프로틴 마 프로틴 운동을 얼마나 하는 거야 도대체 운동도 안 먹고들 아니야? 근데 썸블러스는 왜 침대에 있는 건데? 우지씨 일단 쓰실게요 일단 쓰실게요 가자 옆방이 원우 형이에요? 근데 죄송한데 원우 제낄게요 왜? 원우 왜?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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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우는 재미없어 똑같이 얘네만 생각해 지금 이탈리아가 돼 생일이 아니라 어깨가 왜 이렇게 넓네 좀 가려야 될 것 같은데? 어? 잘 지냈어? 뭐요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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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 감사합니다.